첫 번째로 이번 날의 기름진 1, 2, 3, 2, 3 1, 2, 3, 4 총 1, 2, 3, 4 총 2, 3, 2, 1 총 3, 2, 1 총 4, 2, 1 총 4, 2, 1 총 5, 1 총 5, 1 총 4, 2, 1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일상으로 돌아다녀 공격! 그리고 연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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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부자 형게 맞춰졌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제 다시 화가! 빈기간에 상대했어요 안 그래도 ya 안 하면서 안에서 에이! 아이! 방향을 안 보고 원래 다 망해마고 그냥 망해마고 가는 거 같아 망해마 고고는 안 돼 알겠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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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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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